이런 분위기를. 나는 간다. 주로 나와. 근데 나는 조금 걱정인 게. 혹시나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싶거나 같이 이렇게 듀엣을 맞춰보고 싶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얘기해서 네가 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.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, 나는. 진짜로. 나는 아까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. 어떤 노래로 하고 싶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랑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.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했어. 한참을 통해 할 때부터 일에다가vate. 아otte, 다른 사람의 자체. 헤어스타는 25번째 팀으로 왜 이렇게. 왜 이렇게? 진짜 나온 거 같아. 여기서, 제가. 멋진 공사를 하는 자 envie. 본인의 입니다. 다 같이. 저것 이동으로 노력하고, 너도 맛있어? 차주 많이 탔다 조금만 잡고 싶게 너무 차가워 안 잡고 싶다고? 난 조금만 잡겠어 두 개가 푸틴 같다 와 진짜 깜짝이야 최고다 겨울에도 이렇게 유지? 여름에도 이러고? 여름에도 이러고 여름에도 이러고 여름에도 이러고 여름에도 이러고 아 진짜 너네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어머 어머 얘네 봐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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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클로저 좀 해주세요 얘네 클로저 좀 해주세요 여린 카메라 없어? 아 카메라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데? 손이 찬해서 아 진짜? 아 나도 손 찬데 순서가 된다 했는데 부끄러웠어 야 우리 작업이 있는 담요 눈에 뭐 들어봤는데 됐다 됐어 이거 부러주라 이거? 이거 부러주라 여기 우리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맞지? 이거 끝나면 한참 못 본다? 맞아 그래서 15초 동안 남길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와 어 이거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 응 자 어 어 앗둘 애비 안녕 아 헤헤 앗둘